마미롱레그 인형 사달라고 아우 얘가 왜 그래? 너가 무슨 인형이야?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면 인형 갖고 놀면 안 되나? 아 제발 사달라고 마미롱레그 마미롱레그가 뭔지 엄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돼 마미롱레그 너 그거 사주면 이번 주 용돈 없어 어 없어도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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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겠어 보자가 얼만지 예스! 마미롱레그 아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이거 맞아?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마미롱레그 아우 진짜 알겠어 사줄게 옵션 누르니까 8,000원이 더 붙네 나이스 마미롱레그 사준다 나이스 예스 아우 지겨워 나이스 나이스 어 무턱대고 그냥 사달라고 한다니까 마미롱레인지 뭐 한지 야 얘 나중에 우리 또 통화하자 어 어 너는 마미롱레인데 아우 누가 이런 새 인형을 버려놔 인터넷으로 사지 말고 이거 줘야겠다 너무 예쁘지 않아 어 마미 형래그다 인형이 벌써 왔다고? 응 벌써 왔어 엄마한테 찾아왔어 택배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2시간 배송인가? 이히히히히히히 음 아무튼 마미 롱래그 반가워 귀엽다 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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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야 너 이거 먹을래? 뭔데 그게? 젤리랑 파핑 캔디 어허 엄마가 웬일이야? 그런 거 절대 못 먹게 하더니 먹을래 그래 음 음 음 맛있어 으음 맛있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어? 어허 어허 뭐야 어허 아허 아허 글쎄 모르겠어 나 너네들 왔는데 아줌마가 준 젤리 먹고 그 다음 기억이 없네 젤리? 나도 팝핑캔디 부러진 레인보우 젤리 먹고 기억이 없는데 나도야 뿌 너희는 이제 갇혔어 엄마? 너네 아줌마야? 엄마가 왜 마미룩 레그가 됐어?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말고 엄마가 방 탈출을 준비했거든? 거기서 탈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알겠니? 어... 방 탈출? 뿌 아무튼 거 낼지? 거기서 못 나오면 그냥 죽는 거야 알겠니? 15분만에 문제 풀어서 나온다 응? 딱 15분 준다 15분? 엄청 짧네 저거 우리 엄마 아니야 이상해 엄마가 왜 저러지? 방 탈출 깨아! 해보고 싶은데 뿌! 빨리 문제 풀어서 빨리 탈출하자 우리 시간 없어 여기 파란색 손바닥 있는데 왼손이 올라가는 건가? 어? 쪽지다! 쪽지가 내려왔어! 우와 신기해! 열어봐! 뭐지 뭐지? 컴퓨터를 열어요? 컴퓨터를 열라고 하는데? 어? 그럼 열어볼까?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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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글쎄? 뭘까? 속에서 이것만 나오는데? 뭐지 이게? 어? 뭐야? 아 뭐야 진짜 깐짝 놀랐잖아 이런 거 진짜 하지 말라고 마미롱래그 나 내 정말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게 재밌어요? 뿌!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마미롱래그가 우리 엄마 조종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조종? 마미롱래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그래 빨리 여기서 나와서 엄마를 구출해야 해 꼭 나가서 구해드리자 정말 안 되겠어 마미롱래그 너 그 인형 어디서 났어? 어 떤 내 집에 오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오고 있었거든? 1층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딱 퍼피가 있는 거야 어? 퍼피다 어? 해 우와 나 이 인형 갖고 싶었는데 나랑 똑같지 않아? 양갈래잖아? 뿌! 뿌! 너도 뿌 할 줄 아니? 해볼래? 뿌! 하하하하 근데 왜 버려져 있니 여기에? 뿌! 응? 응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된 거야 뿌! 지하주차장에서 죽은 거라고? 하아... 빨리 나가자 엄마 구해야지 뿌! 그래 맞아 어서 해보자 아까 왼손이었으니까 이번엔 오른손을 대면 단서가 나올 거야 아아... 우와 방향 돌림판이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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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내가 해보겠어 응! 어? 어? 어게 창문? 커튼 쪽을 가르키네? 커튼 잡아! 어... 창문 열어볼까? 오! 열려! 제로 탈출하는 건가? 봐뿌! 그런거봐! 나가자! 어... 음... 용케도 탈출했네? 너 마비록맥은! 우리 엄마한테서 나와! 그럴 순 없지 날 빠져나가게 하긴 쉽지 않을 걸? 너 마비록맥은! 이야! 아 양걸레 나한테 퍼피 인형을 줘 퍼피? 어떻게 된 거지? 감히 나를당불 받으다니 이걸로 끝날줄 알았지 여기서 나가면 너희 모두 가만 안고 파운탈을 기대해달라고 좋아요 3천 개가 넘으면 바로 2탄 때 엄청난 추격신을 보여줄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미롱래그 방탈출하기 대성공 반가!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